매주 목요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많은 이야기 준비하셔서 바쁘신 대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드론이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민간용 시장으로 그 쓰임새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요. 우선 드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드론이라고 하는 기체는 이른바 무인 항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 항공기에 타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인데요. 군사용으로 처음 개발되어서 정찰이나 감시, 폭격 임무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가장 최초의 무인 항공기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입니다. 1916년에 에어리얼 타켓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했는데요. 무기를 설인 비행체가 원격으로 날아가서 적을 타게 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탈 필요가 없는 무인 비행은 목표로 개발되어 왔는데 상당한 이쯤이 있죠. 비행 조정사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사의 안전을 위한 장치가 별도로 필요 없고 조정석의 공간을 활용해서 무기나 연료를 대신 탑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공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타라든지 파키스탄, 예멘 이런 분쟁지역의 군사작전에 미군들의 인맹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드론 활용을 늘리는 추세고요. 지금은 민간시장에서 상업적 용도로 늘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화를 촬영할 때나 또 예능을 촬영할 때 드론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론이 군사적 측면에서는 정말 이 점이 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이제 타지 않으니까 생명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민간 부문에서 쓰이는 드론들 어떤 장점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군용 드론의 연장성산에서 드론의 민간 활용 범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험한 그 적지에서 정차이나 공격 임무를 수행하듯이 이른바 그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특정 지역을 관리 감시하는 것인데요.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모빌리티 날아서 이동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센싱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드론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나 도로가 험난하다 해도 하늘을 통해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요. 아마존에서 쓰고 있는 드론도 이동성을 극대화해서 물건을 배송하는 시간을 최소하게 한 목적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물류 운송업체인 DHL이라든지 UPS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서는 긴급 화물을 수송할 때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응급 환자를 빠르게 수송하기 위한 구급차 드론을 갖다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회 인프라가 미흡한 후진 지역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그 하물 운송용 그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트넷이라 하는데 이 도로가 부족한 신흥국의 오지에 의약품이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드론을 개발해서 계도국의 거대한 드론 물류망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화물까지 이제 전송할 수 있는 드론이 나올 그 시기가 얼마 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동해서 사람이 접근이 힘든 곳까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또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했듯이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원격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조난자를 수색한다든지 그리고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교통위반을 단속한다든지 좀 좁게는 우범지역을 감시한다든지 그럼 국경지역 감시 여러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어찌 보면 참 뺏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치 동계올림픽 때 안보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정부는 10대 이상의 드론을 띄워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상당히 위험하고 순찰 범위가 넓고 도로도 갖춰지지 않은 이런 지역일수록 드론의 감시 능력이 상당히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유회사들 같은 경우는 송류관이 있습니다. 이 송류관의 파손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람보다는 드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바람이라든지 추위와 관계없이 그리고 휴식도 필요 없습니다. 드론이 인간을 대체한 감시의 적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련자들을 촬영하는 드론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고요. 차세대 드론 산업은 이른바 제조와 서비스의 또 융합 모델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IT 기술이라든지 여러 새로운 서비스와 융합을 하면서 드론 산업은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오르내립니다. 이동이 편리한 드론의 기능과 인터넷 통신, 센스 등이 결합하면 정말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창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산업적 측면에서 드론 시장은 어느 정도인가요? 드론의 산업적 흐름을 시장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2014년에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53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용 드론이 한 90% 이상을 차지했고요. 이후부터 민수용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승리하고 있는데요. 아마 2023년에 드론 시장 규모는 한 125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2014년과 2024년을 비교한다면 이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한 10%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드론 산업은 자율 운행 관련 센서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과의 융복학을 통해서 상당히 놀랄 정도로 아마 성장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드론이 활용도가 높다고 보는 분야가 또 보신용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밤늦게 이렇게 집에 돌아가실 때 어두운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백에서 이렇게 조그만 드론을 꺼내서 미리 그 골목 안에 어떤 위험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론의 사이 포켓 드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체를 접으면 조그만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작고 무게도 한 400g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보신용으로도 우리 앞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으로부터요. 그럼 정부에서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텐데요. 혹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드론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지요? 네.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산업은 지난 2015년 정부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함되어서 2019년까지 3년간 총 한 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차세대 전략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중국이 가장 드론 산업이 가장 많은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경쟁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드론쇼 코리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같습니다마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맹실공이 국내에서는 최초고 아시아에서는 최대의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는 드론 챌린지 코리아 대회를 지난해부터 주관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 대회는 8월 하반기에 전국 유일의 해상공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 영도에서 대회를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200억 규모의 드론을 활용한 해양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요. 지역 드론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R&D 자금 지원을 통해서 부산의 드론 산업을 육성 발전하는 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화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아직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날다가 떨어지면 그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넘어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예부 물체와 충돌해서 드론이 추락할 경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작년에 미국 맨하튼에서는 드론이 고층 건물에 부딪혀서 행인들 사이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해수욕장에서 떨어져서 지역의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상업적 목적의 드론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충돌을 감지한다든지 또는 드론끼리나 또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회피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장난감 같은 개인용 드론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드론 관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드론이 떨어짐으로써 물리적 피해도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해킹과 같은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카메라를 탑재한 소행 드론의 경우에는 이것이 주위에 늘어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드론이 테러 무기로 사용되어서 우리 사회를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IS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드론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의 경우에는 미리부터 잘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드론을 접근할 때는 약간 도덕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또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론 상용화에 앞서서 사용 면허 혹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가 앞으로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온다. 부산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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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